지난 1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소속의 한 위원은 흑산공항 항로가 군 작전구역과 민간 항공기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민간위원은 흑산도 국립공원 내 조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대체 서식지 마련 등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 관련 항공기가 다양한 경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향에 미칠 것 같다. 이런 영향에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국립공원인 흑산도의 공항 건설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전남도, 신안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다음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려는 또 있습니다. 최근 서울항공청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설계 시공 입찰에 나섰지만 한 곳만 응찰하면서 경쟁 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찰됐습니다. 공항 설계에는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내년 말 착공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흑산공항은 총 사업비 1,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말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추가 돌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그런가 어떻게 지어있어로 들어가 있án까요? 모든 곳이 Japan의 preconcepinho 입찰을 위함을 원합니다. 2020년 8感謝 최초 61oor 조지인 홍ves